땡. RM. 고프로. 땡. 에엥? 고프로 아니야 저거? 고프로 아니야 저거? 고프로 원래 있어. 야, 꺼내봐. 야, 꺼내봐. 야, 꺼내봐. 마흐봐. 나 영첩이야. 야, 우리 영첩이야. 아니, 나 영첩이야. 아니, 나 영첩이야. 야, 나 솔직히 요즘 여쭤봐. 아, 여기서 해. 야, 나 아까 정서 엄청 얻었는데 여기서 다 큰 거 없었어. 제가 정서 얻어가지고. 지금 한 번 못 맞았다니까? 아, 지금 두 문제 다? 민와일. 야, 와서 와서 둘이 앞에 살짝. 남주야, 빨리 빨리. 빠져 그냥. 남주야, 빨리 빠져. 남주야, 그냥 빠져. 야, 야. 원수야, 빨리 빨리. 파인트, 패스. 패스. 패스, 패스. 다음 패올팩. 야, 남주야. 그럼 어떻게 끼는 거야, 이제? 이렇게 끼는 건가요?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끼는 거입니다. 페이스! 페이스! 야구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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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to say it every day 꽝 음?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대 아니면 뭐? 딱 봐도 형이 원을 보고 형이 원을 다 알고 있어요 랩때문지인거 말고요 랩때문지인거 말고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우쭈압지 우쭈압지? 왜 중력밀가루야? 중력을 맞나? 중력분? 중력분, 강력분 제 차이를 모르세요? 강력분은 말 그대로 진짜 강해요 이게 너무 많은데? 중력분은 말 그대로 진짜 밑으로 깔아앉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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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종구아 같이 가자 반팅하자 내가 제일 많을걸? 너 등 뒤에 붙은 거 몇 갠지 알아? 하하하하 너 뒤에 30개 붙어있다고 아니 근데 이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왜 중력밀가루야? 이게 중력으로 만든 거야? 중력분, 강력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양력분?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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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 나오지? 하하하 하하하 야 종구아 기다림 나오네 아니 네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혹시 전원버튼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 아 이게 녹으면 많이 들어갔잖아요 녹으면 이제 누르면 그리고 세게 넣으면 아직 안 받았거든요 아니 21세기야 쟤.. 빨리빨리 안 나와? 됐다 이제 나와요 오케이 쟤 맨 그는 해결사다 와 이거 책상.. 야 이 책상.. 책상 넣어야지 왜 이렇게 쓰지? 와 와 이거... 일 나왔네 와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해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들이 아아 죄송해요 아 쉽네 쉽네 자 이런 장면을 연출해본 거예요 니가 나의 승리 버튼이다 너야 너 너 아니야 너야 전 잘 뒤집냐? 전 잘 뒤집어? 뭐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전 집에서 전 잘 뒤집냐?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? 전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하자 뒤집게 그게 다 먹기도 좋아 시간 다 되니까 불안하다 야 One eternity later 뒤집그룹 살짝 들어가서 살포시 온지 얹자 난준아 자 자 지렁 받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대로 말해 자 만들었고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 거의 다 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본바스틱 사이드 아이 형님 자녀면 이거 야 램보드가 닭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? 미안하다 닭아 미안하다 닭아 미안하다 닭아 반성하시면 먼저 뭐하시기로 비행기 들어주실까요? 하이 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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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비행기 어떻게 잡아 비행기 어떻게 잡아 비행기 어떻게 잡아 나왔습니다 형 왜 여러 개를 잡고 있어요 하이 비행기 어떻게 접냐 일단 모르게 소리네 그냥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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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말 아니죠 형 내가 ko 는 혜연이가 5번에 돌려야ago 하이 어 야 테하 5번에 돌려도 돼 어 맞잖아요 5번에 돌려 맞지요 이거 모르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오 계량한 벱 실패해 머리가 좀 상하지 않았죠 자, 내 차례야. 고쳐버렸네. 아, 나 바다 좀 갈아입을래. 아, 사우나구나. 아, 사우나구나. 너, 너 양팔 썰 줄 알지? 아마 송수 안 줘. 채 썰 줄 알잖아. 아,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별로? 채, 채 써는 걸 아마. 이렇게 이렇게 써는 거야? 몰라요. 몰라요. 키가 생각보다 없네요 이게. 형이 소진이 얘기를 하셨구나? 아까 다 얘기했어요. 형 씨 안 계실 때. 입 냄새나 제가 좀 안 오세요. 가만, 가만있으세요. 네. 근데 원래 형 videon was like, 방해할 기획이 아니었는데 진짜 방해할 기획 아니었어요? 방해는요? 여러분. 해방입니다. 해방하면 되다. 그러니까 집에? 네. 그러니까 집에? 이거 섞는거 아 그치?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얼돌이라고 해요 아 거품기 아 거품기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진짜 뭔지 잘 못 보실 건데 젓가락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얘는 굉장히 귀여운 얼룬이 그래도 미쳤다 뭐야 꺼내야 돼요? 아 꺼내야 돼? 자 여기에 꾸미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쓰는 거예요 겉에 각자 이 재료들로 이거 꺼내는 거 아니야? 꺼내는 거 아니야 꺼내는 거 아니야? 어어 남치 남치 이거 아니에요 아 그냥 겉에 꿰미면 되는 거예요? 네 겉에 꿰미면 되고요 여기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불팡 선불팡 어어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Yeah this is for you 예 역시 I don't care English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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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됐나요? 네 따져다 주시고요 네 아 네 뭐 너무 잘생겨서 지금 네 뭐 보기만 해도 웃겨요 네 여러분들 투자 네 수고해야지 컴백 넓 컴백 넓 형아 먹어도 아니야? 아 제가 아니에요 아 이거 한국에 옮겨요 약간 제발 가만있어요 아 제발 가만있어요 제발 가만있어요 아 핫한 반응 웽성노잇 엄청나더라고요 버터 너무 핫해서 지금 녹았어요 에이 아 안 했는데 수고하다가 삼성노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